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농객이자 사회학자인 한상진 교수는 어렸다간 우리사회의 진로를 지켜봐 왔습니다. 올해 황상진 교수의 연세는 75세입니다. 9월 14일자 조선일보에는 최보식 기자가 대표적인 농객인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와 가진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고 그 의미와 비평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86세대가 문제다. 586세대 정치인들이 문제다. 최근에 한상진 교수는 세계 각국의 여러 연구진들과 함께 세계 30개 도시의 시민들 코로나 의식 통계조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코로나 비상조치를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는 그런 사회학자들의 공동연구입니다. 이에 대해서 항상진 명예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코로나 의식 조사에서 가장 충격은 586세대의 국가주의자 변신이었다. 여기서 아주 주목해야 됩니다. 586세대의 국가주의자 변신이었다. 세계 30대 도시 시민들은 대부분 통치보다도 법치 우위의 시각을 보였다. 비상조치도 법 절차와 태들이 안에서 허용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대한민국의 586세대는 법을 넘어선 통치를 선호하는 정도가 어느 나라 어느 집단보다도 너무 높았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한상진 명예교수는 변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지만 저는 그것을 올바른 그런 표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본래 한국의 586세대의 의식은 국가의 영역을 아주 크게 확장하는 국가주의 그것은 흔하게 이야기하면 독재로 흐르게 됩니다. 국가주의에 대한 선호도가 무척 높았던 세대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를 행하는 최보식 기자는 질문에서 586세대의 특성을 정확하게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586 운동권 조직 내부의 작동 메커니즘은 전체주의적이었다. 586 운동권 조직 내부의 작동 메커니즘은 전체주의였고 그들이 젊은 날 훈련받았던 그런 의식은 그들의 나이가 50대가 된 지금까지도 면면히 이어져왔고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것은 정책과 제도와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 등 모든 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나라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 나라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여기서 다른 방향이란 것은 보통 일상의 삶에 아주 분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방향과 다른 방향이란 뜻입니다. 채보식 선임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586 세대는 학창시절 민주화 의식과 함께 좌파 이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입니다. 그 운동권 세력이 현 정권을 장악하자 우리 사회는 시대의 차고적 좌편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차고적 좌편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채보식 선임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한상진 명예교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들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실패한 모델인 사회주의로 돌아갈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실 판단 능력이 그렇게 결려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한상진 명예교수는 여전히 그들 586 정치 세력들에 대해서 근거 없이 낭만적인 기대감과 신뢰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여전히 지식인들이 흔히 빠질 수 있는 낭만적 진보 지식인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사회주의 그 너머의 배랑 끝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586 정치 세력은 이 나라를 그냥 사회주의 정도가 아니고 사회주의 그 너머의 배랑 끝을 머리까지 밀어붙일 것으로 본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시국의 인상입니다. 여기서 한상진 교수와 약간의 거리가 아니고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상진 교수와 저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낭만주의자이고 저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저는 사악한 세력은 또 사악한 세력이 갖고 있는 선한 의지 따위는 별로 믿지 않습니다. 사악한 세력이 잘못된 이념과 계략될 때는 국민들의 저항 외에는 다른 수단의 별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최보식 선임 기자의 비판안한 힐란성 질문이 계속됩니다. 현 정권에서 만들어진 상황을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상진 명예교수는 여전히 낭만주의적 시각과 586 세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정권 출발 당시의 목표와 같이 방향 설정은 옳았다고 봅니다. 적폐청산, 공정분배, 남북관계보건 같은 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추진 과정과 방부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해설은 한상진 교수는 끝까지 이 정권의 실체의 눈을 반쯤 감고 가능한 우호적으로 그 젊은 친구들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노년이 가진 특성일 수도 있고 이해하는 폭이 넓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본인 자신이 평생 동안 대학 교수로 살아왔기 때문에 젊은 제자들에 대한 애정일 수도 있고 또한 하나는 자신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믿음을 거두어드리는 데 따르는 고통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의로 부정성을 통해서 입법 권력을 장악하였고 그들은 그리고 그들은 그 밖의 모든 권력기관을 제도 계약을 통해서 접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뜻하지 않은 선물도 갖게 됐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통해서 그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획기적인 수단까지 갖게 됐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통해서 첫째는 공포심을 극대화할 수 있고 둘째는 방역 정보를 독점하고 조작할 수가 있고 셋째는 코로나 방역과 코로나 정치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예사롭게 제어하고 국민의 제어 기본권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번째는 코로나 정보를 조작해서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할 수 있고 탄압할 수 있는 그런 합법성도 그들은 주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원래 꿈꿨던 장기 집권의 구상은 더욱더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는 상황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인들이 꿈꾸던 장기 집권과 또 독재 체제의 구상에 코로나라는 것이 큰 힘을 대해주는 예기치 않은 뜻밖의 선물을 그들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이 운이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액면 그대로 뜻도 있지만 바로 코로나를 악용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일종의 비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앞으로 국민들의 저항을 복속시킬 수 있다면 그들은 꿈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과연 국민들이 복속당하고 말 것인가 라는 점이 여전히 미완의 질문으로 남게 됩니다. 그들이 가는 방향은 확실함 그 이상으로 봅니다. 한상진 명예교수와 같 달리 저는 그들이 가는 방향을 아주 명확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에 훨씬 큰 확신과 자신감과 그 다음에 힘과 도구를 대준 사건이 바로 코로나19의 발발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간에 국민들의 과격한 그런 저항에 부딪혀서 손을 들지 않는 한 그들은 계속 이 나라를 배랑 끝 너머로 밀어붙일 것으로 봅니다. 그 모든 그런 결과에 대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비용을 치료해야 될 사람들은 국민들 그 자신이 될 것으로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펼치기 위한 온라인시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도 한국 상황을 세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GONG 공TV입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구독도 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